요! What's up? Oh, yeah! Oh, oh, oh! Oh, oh, oh! Let's go! 안녕! 이제 저희는 오늘 하나 원큐 C2를 준비하고 무대도 준비하러 왔습니다. 이렇게 유니폼도 받고 등 넘버는 하나 원큐라서 1! 오늘 저번 시구에 이어서 C2도 하게 됐는데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뭔가 신기하고 오늘 시트 잘할 수 있을지 긴장되네 갑자기 저 원래 한국 농구를 자주 봤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경기장 와서 직관도 하고 왕취에 슛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넘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접 와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재밌게 보다가 저희 오늘 무대 재밌게 하고 하나 원큐 확실하게 응원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! 룩 겟 미! 룩 겟 미! 요! 왓쌉!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준석에 마찬가지로 농구장에 왔어요 이렇게 농구 유니폼도 이렇게 입고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1번이죠 전에는 야구도 했고 축구도 했고 이제 농구까지 C2하는 멤버들 준석이랑 비니 C2를 열심히 응원해 줄 거고요 또 이제 우리 하나 원큐 꼭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후드티에 이걸 입었습니다 어... 유니폼을 넣어 입어야 해요 안 입고 보인다 안녕 저만 후드티를 입은 게 아니었네요 저 회색곰도 훅 지 입었어요 회색곰이 누구게 해요? 정승곰 제가 농구를 잘 못하는데 열정이 넘쳐요 멤버들이랑 농구하면 제발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재밌겠군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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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오늘 하는 농구 같은 느낌인 거죠 오랜만에 시작해서 아직 그 1단계 맵이에요 금방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봤죠 방금 방금 같은 느낌 현준이는 저를 게임으로 이긴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잘생겼다 잘생겼다 화이팅 화이팅 잘생겼다 어 어 일단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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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넣었다 이거 넣었다! 와우! 와우! 저희가 연습 많이 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 그치 약간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느낌이 다르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계시니까 진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예 안 떨렸어 진짜 하나도 안 떨렸는데 동작은 진짜 되게 떨려 너무 떨려 진짜 멀리까지 응원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어떡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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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퍼이팅! 가이팅! 강아지! 탁 힍! 제니아 그 같아! 아 강아지 음 클러스 ! 쬐 코OT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